한국, 아시아, 북미를 거쳐서 아이온 속에서 만났습니다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이번 의상, 회영, 춤까지 저희 이번에 추첨춤도 거기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네, 봤어요 정말 저희 얼굴이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소혜의 얼굴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체형을 또 자유단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감사하네요 네, 정말 팔짱신의 예은이를 보았습니다 아, 좋네요 저도 좀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번 저의 컨셉은 80년대 레트로를 바탕으로 그때 유행한 청청 코디라고 그러죠, 일명? 네 그래서 데님 스타일을 소재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더 여성스러움을 가미하기 위해 레이스나 시스루를 통해서 좀 더 볼륨감이나 원피스 스타일을 많이 선보는데 어떻게 좀 여성스럽고 섹시함이 좀 가미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우리 안스타일리스트님의 컨셉털이요 안실장님과 우리 우리 김실장 참 진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온 속에서도 저희 원더걸스 스타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스타일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를 많이 기다려주신 우리 모든 팬 여러분들 그리고 아이온 데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리 아이온 속에서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많이 사랑주세요 안녕